팀 승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웰뱅톱랭킹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뜨겁게 달려온 2018 KBO 리그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시즌 팀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웰뱅톱랭킹 최고의 투수도 결정됐는데요 먼저 한 시즌 동안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며 승률을 쭉쭉 올린 리그 최고의 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두삼베어스 린드블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뱅톱랭킹 2018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죠 저랑 생일이 같은 선수입니다 두삼베어스 린드블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린드블럼 선수가 웰뱅톱랭킹 2018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선정이 됐어요 지난 7월 이달의 투수에 선정이 되고 이번 시즌 또 선정이 됐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어떠요? 저의 투수에 선정되자 더 훌륭할 수 있었습니다 며외뱅톱랭킹 2018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선정되자 이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선정된 만큼 기록 또한 화려합니다. 모든 기록에 의미가 있지만 린드블럼 선수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록이 가장 애착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기 앱을 보면요. 이게 웨덴툰 랭킹 앱이에요. 여기에 1위가 린드블럼 선수인데 다양한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어떤 거에 가장 애착이 가는지. 그의 린드로는 제가 항상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리그에서 유일하게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이 붐은 1위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1선반으로서의 최고 덕목을 갖춘 것 같은데 스스로 정규 시즌을 돌아보자면 평가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린드블럼 선수는 8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왔습니다. 7이닝 5피안타 1실점인데요. 최재훈을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탈삼진 9개째입니다. 바나밴들의 기대. 그리고 초보 타격. 바운드가 큰데요. 1로수 오제일 선수가 너무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린드블럼은 8이닝 112고 1실점으로 경기 종료. 오늘은 린드블럼의 공이 너무 좋네요. 열두 번째 탈삼진 조슈 린드블럼. 완투까지도 지금 가능한 페이스예요. 린드로 지금 첫 타석을 맡고 있습니다. 투앤투어. 넋픈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3번째 탈삼진 린드블럼. 자신의 한 경기 역대 최다 탈삼진 13개고요. 돌아갑니다. 3진입니다. 감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스윙. 9번째 탈삼진 기록하고 있는 조슈 린드블럼. 와. 모든 동료들이 다 고맙겠지만 시즌을 돌아보며 특별히 린드블럼 선수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고마운 선수라든지 특별한 선수가 있을까요? 이지와 세혁이 제가 가장 고맙습니다. 캣처와 팁처의 연결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직업이 훨씬 쉽습니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캣처와 팁처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정말 특별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웰뱅톱랭킹 2018 시즌 최고의 투수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번엔 무려 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상금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어요. 한국어 리액션을 받게 되죠. 두산, 바이팅! 안녕하세요, 디지털 반카 주화요!